Q. 잇라이브 여러분들은 지금 잇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가 와빼기 코너를 위해서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셀럽 리액션인데요. 우리 팬분들과 함께 핫한 트렌드의 사진, 영상을 보면서 누군지 맞추고 토크화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공항 가는 길이잖아요? 공항 가는 길이라서 우리 연예인분들, 특히 셀럽 여러분들은 공항 패션에 대해서 신경을 참 많이 쓰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제가 보여드린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은 누구일지 여러분들을 직접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우 우 우! 한 번 내 게임을 해볼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셔인 선배님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저? 은혁 선배님. 은혁 아닌데? 셔인 선배님! 저희 멤버도 아닌 것 같아. 우리 멤버도 아닌데? 누구야? 누구야? 아, 진짜요? 은혁 선배님 아, 역시 이 옷을 제가 은혁 선배님께서 입은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리고 이 재질 있잖아요 앙보라 그 평소에 좀 즐겨 입는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 그걸 너무 맞아, 나 몰랐어 미안해, 은혁아 아, 정답! 정답! 한 번에 아이리언니입니다 틀리면 뭐 고향이 있어요? 아이리언니입니다 틀리면 커피 완전 탈다고 어, 틀렸어요? 커피 완전 탈 거예요, 진짜로? 네, 저는 아이리언니라고 확신합니다 왜, 왜 확신하는 거예요? 일단 이 옷과, 지금 이 꼭 붙잡은 이 손과 그리고 언니가 저번에 이 강... 아, 어떡해! 표현입니다, 이거야 이 옷을 아이리언니가 입었던 적이 있어요 이 옷은... 아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멘트에는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세상에, 근데 이 옷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언니 틀렸다, 틀렸어 저희가 SM 아티스트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확실히 우리 명분 아니에요? 어? 창민 선배님 창민 창민 창민이다 누구야? 아, 여욱 선배님 아, 여욱 선배님 누구라고 하시면은 어떡해요? 얘가 여욱이라고? 얘가 여욱이라고? 얘가 여욱이라고? 야, 우리 이런 창이 있었어? 쉽지 않네요 어렵네요 이거 너무 어렵네요 아니야, 루나 아니야, 루나 아니야 루나 아니야 잠깐,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루나 아니야, 내가 왔어요, 루나 아니, 약간 이거 옷 입었던 거 뭔가 우와, 크리스살 아니에요 빅토리아 아니야? 아닌 거 같아요 도집부리길 잘했네요 그거야? 이거 아까 실루엣은 찬열인데 엑소 멤버 중에 한 명 아, 진짜요? 유나 했는데 유나 백현이 백현, 백현 정점입니다 손이 백현인 손이었어요 아, 여 Studien común 알았는데 백현이 손이 되게 여자 같아서 레드 fossil 레드벨벨벳 아닙니다 졸이 시대 유리 선배님 유리! 두 달 와 정답 longtime 오, 네, 그 옆에 조 옆에 조예요 아, 진짜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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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네, 아닌 거 같은데 아 예전에 이제 또 머리 짧게 짜봤어요 아 짧게 짜봤는데 저는 헤드뱅이 왕 3일 수도 있거든요 아 계속 그냥 막 네 아니면 뭐 네 왔다 갔다 그냥 인사하고 이렇게 아 약간 내리막길 약간 완전 내리막길 저게 뭐야 이날 이렇게 구르고 숙소로 돌아갔는데 모래가 진짜 계속 나와 어 귀에서도 나오고 코에서도 나오고 입에서도 나오고 주머니에서도 나오고 하하하